그래서 제후 오늘 읽기 연습이랑 프린트입니다. 먼저 읽기 연습... 자, 준비됐죠? 시작해보겠습니다.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Okay, then... Be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Okay,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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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 소리 안 난다 했어. Talking. And A's is talking. Talking.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Hey. 자꾸 툴킹이라고 하고 있어. Talking.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아주 좋네요. 눈이 많이 들올었습니다 윈가 멈춤이 너무 많아 I like you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He is smiling but his eyes become smile He is smiling His smile is where is he? He smiles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ile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ile His smile but his eyes become smile Okay, 멈춤 좀 더 줄이고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ile Very good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Okay, his eyes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Okay, lips can't lie But eyes can't lie But eyes can't lie Okay, 한번 더 읽어볼까? Lips can't lie but eyes can't lie Okay, 잘했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Okay, 한번만 더 읽어볼까요?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비밀을 한 가지 비밀을 그렇죠, 나는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뭐라고요?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여보 여보 어? 거기 놔둬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 나의 누가 다 안녕하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나요? 비동산 또 얘기해야 되나요? 비동산 하다식 양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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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만들었어요? 하다시 하다시 또 3가지가 있죠? 하다시 중에서 뭐? 하다시 중에서 뭐? 하다시 중에서 더즈? 하다시 더즈입니까? 하다시 더즈면 혹시 하다시 중에 두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하다시 중에서 뭐? 두 두조? 그럼 하다시 더즈가 아닌 이유? 하다시 더즈가 아닌 이유? 더즈가 있을 때는 S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S는? 그래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가지고 있다 해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하죠? 그것이 IT인 거 알죠? 그것이 IT인 거 알죠? 네 IT IT 이렇게 하면 되나요? 흐녀가 가지고 있다 흐녀가 가지고 있다는 흐녀가 가지고 있다는 를 붙여야 되는 거에요 이건 당신의 끝에 대해 이 정도를 빌어드릴게요 생각도로 빌어드릴게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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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있어요? 두 뭐 들어있어요? 두 뭐 들어있어요? 두 오케이 여기도 뭐 들어있어요? 두 여기는 왜 두 두 두 인가요? 유니까 누가다에서 너니까 네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니까 여기 왜 두인가요? 위니까 여기는 왜 두가 들어있나요? 데이니까 여기는 왜 두가 들어있나요? 아이니까 근데 얘들은 다 도즈가 들어있는데 왜 그렇나요? 히 시 이시니까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많이 얘기했어 이제 알 때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게 생겼는데 A secret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니? 누가다 누가니로 만들어져요 누가 가지고 있니요? 너는 가지고 있니 이게 만들어지겠죠 너 뭐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나는 비밀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 이런거죠? 그쵸?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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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그쵸? 알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secr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둘 됐습니까? 뭐 What do you have? I have a secret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 read people's mind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It doesn't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I can read people's minds 뭐라고요? I can read people's minds 오케이 그러면 People'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시 중에 더즈 어 지금 너 너 가만 보니까 S 부터 있으면 하다시 중에 더즈라고 대답하는구나 어 그럼 이게 하다시야? 응 뜻이 뭔데? 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마음이란 뜻이면 무슨 시야? 이런 시죠 이게 분명히 하다시는 절대로 아닐 거야 그치? 응 마음이란 뜻이면 무슨 시야? 이런 시 이런 시죠 응 근데 여기에 S는 그럼 왜 묻혔어? 더즈 들어 있는 거야? 응 이런 뜻을 만들려고 한 거지 응 여기에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 그럼 마음이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이게 하다시 더즈입니까 응 자 네가 얘기하는 그거는 누가 다를 봐야지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 여기 봐 누가 내가 뭐한다? 읽을 수 있다 여기야 누가 아이가 캔 리드다 이거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응 알았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뭐 얘기해봐 양념식 양념식 그래 양념식 캔이지 물론 파다시가 들어있긴 하지만 양념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파다시가 아니지 네 세 번째 종분들 세 번째 종분들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더라 누구 두 개씩 왜 오라고 했죠 언제 언제 어디 그 다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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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어떻게 어떻게 왜 왜 그중에서 사람들의 페이퍼스 마인드는 이런 뜻이니까 이중에 뭐 어떤 질문이 대한 대답이에요 뭐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무엇을 너무 자 읽을 수 있다를 묻는 말로 바꿔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넌 무엇을 읽을 수 있니가 되겠네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 왓 와 사이 뭐 도 유 전부 사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사람이 I can read people's minds. What can you read? I can read people's minds. What's your favorite part? What's your favorite part? Yeah, it's a candy cane. Okay, so the next one. Be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Okay, this is what's your favorite part? I'll help you with the teacher. Be a smart boy. This is like this. Be a smart boy, and a fit for me. Be a smart boy, and a fit for me. Okay, so the next one is... I have to speak for you. Okay, so the last one is... I have to explain the language that you put in here. What's the meaning? That's right, so the next one is talking. Yeah, talking is talking. Talk is talking. 하던데 하다씨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두 가지 두 가지 말하는 중인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말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었을 때는 하다씨에 ing 붙여서 뭐뭐하는 중인이라고 바뀌었을 때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말하는 것이란 뜻이 됐을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서는 말하는 것일까? 말하는 중인일까? 말하는 중인? 그러면 자 이거 말하다가 ing 붙여서 이런 뜻이 되면 원래 무슨 시였는데 원래 하다씨였는데 무슨 시 된 거야? 어떤 시 어떤 시 됐죠? 그럼 어떤 시 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어있으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뭐 된다 했어요? 어떤 시가 음 어떻다 된다 있죠 그럼 is talking은 무슨 뜻이겠어요? 말하는 중? 어떤 말하는 중인 어떻다 말하는 중이다 자 to me의 뜻은 나이 어떻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볼까? 뭐였더라? 뭐였더라? 빌어 스마트 보이 빌어 스마트 보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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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ing to me 뭐라구요? 빌 빌 빌어 스마트 보이 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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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듯이 똑똑한 남자아이 빌이잖아. 그치? 한번 빌어봤자 흰 똑같나요? 어? 그렇죠 히랑 뭐랑 어울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지? 아니 피동성 그래 물어봐야 됩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피로 스마트 보이 이스 터킹 투미 베리 굿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문장 가볼까요? 스가 문аний 그의 뜻은? 스마 part 그 των 숙 1964 그는 웃는다 그는 미소 Yahe 그리고 눈을 키스가 뭔 뜻이야 아 그는 그는 야 와 얘는 뭐하지? proc. 히하고 히스는 분명 관계는 있지만 뜻은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히스의 뜻을 단어할 때 했을텐데요? 그의 그 것? 그의 것 그의 이란 뜻도 있고 그의 것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히스 아이즈니까 이건 뭔 뜻이겠어? 그의 눈은 그의 눈은 큰.. 커진다? 그는 미소 짓고 그리고 눈이 커다라해진다 이 말이야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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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스마는 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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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가다 보여요? 여기 누가다?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씨 그렇지. 하다씨 도저. 근데 여기도 누가어 그대로 Cameron 엔.. 엔.. 서.. 요기도 누가다가 있네? 요기 누가다 만드는 방법에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씨 도저 하다씨 중에 더듬 자, 여기에 그가 미소 짓는다에서 하다씨는 누구죠? 스마일리스 여기에 누가다 중에서 하다씨는 누구죠? 아이즈 아이즈 뜻이 뭔데? 아이즈 뜻이 뭔데? 눈 눈이란 뜻이면 하다씨야? 응 그럼 여기에 S는 왜 붙어있을까?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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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애 눈들 앞만 길어봤자 잇? 어? 잇? 그것이 커지는 거야? 응 잇 잇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 내가 설명 많이 해줬는데 잇의 뜻은 뭐고? 그것 그것이란 뜻이고 몇 개야? 응 응 응 응 응 몇 개야? 한 개잖아 어? 근데 분명히 여기에 희스 아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희스 아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개야? 응? 이거 혹시 그것들이 커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응 희스 아이즈 한번 길어봤자 뭐야? 잇츠 어 잇츠야? 응 희스 여러 개면 이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러면 누가 그 애 눈들이 뭐한다? 여기에 비컴의 뜻이 뭐야? 대답 그럼 무슨 씨야? 하나 씨 응 그러면 여기에 누가 그 애 눈들이 뭐한다? 비컴비커진다 누가 다 만드는 새가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뭐해요? 일단 화다시죠? 화다시 중에서 뭐야? 도즈? 어? 도즈 어 여기 S 붙어있으니까 오케이 그것이 커진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러겠지 그치 그게 커져요 이게 비컴비 여기는 비컴드고 여기는 비컴이네 그치 자 그것이 누가 다 있네 그치 누가 다 이거 누가 그것이 커진다는 표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는 분명한데 하다시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서 뭐야? 도즈 왜 하다시 더즈야? 중간이고 왜 하다시 더즈야? 중간이고 S가 붙은 이유를 묻는거야 내가 아까도 가르쳐줬어 또 할까? 아 알아요 뭔데? 히시 She disse 히시 이쁘 히시 이띄 해온 하다시에 도즈 눈 넣는 규칙이 있으니까 어머 근데 히시 이씨 지금 뭔지를 재유가 모르고 있어 히..남자한명 히..남자 여자한명 잇..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거 하나 다 하나 어? 어? 전부 다 하나야 하나 근데 지금 그 애 눈이 한쪽만 커진다고 하고 있어 지금? 아니요 어? 그럼 히스 아이즈 두 개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것들이 커진다 아냐?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에요? 어? 히스 아이즈 앞만 길어봤자 뭐에요? 그것들이라니까 그것들이 커진다고 어? 남자가 커진다는 얘기하고 있어? 여자가 커져? 어 한 개가 커져? 아니요 내가 커져? 아니요 니가 커져? 우리가 커져? 눈이 커지잖아 눈이 두 개래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니까 여기에 누가다 지금 그 애 눈이 커진다 그 애 눈들이 커진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나 다시 두 조 이거 쳐다보고 하나 다시 더 주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아이가 하다 씨야? 어? 이름 씨지? 도즈를 널 넣었으면 얘가 이렇게 됐겠지 비컴스 됐겠지 지금 누가다가 뭔지 모르겠어 누가다 어? 누가 그가 미소준다 누가 그의 눈들이 커진다 어? 이게 누가구요 이게 다다 어? 커진다 대다 근데 히스아이즈 데이니까 여기다가 더즈 못넣고 원래 모습대로 썼네 알겠습니까? 응 오케이 뭐라구요? 뭐라구요? 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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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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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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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춤..이다 나에게.. 나는.. 나는 좋아한다 난 널 좋아해 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눈이 커지는 걸 보고 눈치챈 거야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가니까 눈도 커지는 거야 오 예쁜 아이다 눈이 커진대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 여기에 희는 뭐도 희 왔다? 여기에 여기에 희는 당연히 빌 스마일즈 그 다음에 여기에 희는 뭐도 희 왔다? 빌의 빌의 그 다음에 여기에 희는 뭐도 희 왔다? 빌의 빌의 눈이 나에게 난 네가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손짓고 애써하면 누구누구 의이란 뜻이라 했죠 네 뭐라고요? 빌 빌 빌의 빌의 빌스 Bill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뭐라고요? Bills telling me I like you 방금 전에 보여줬는데 그걸 틀리면 어떡합니까? 뭐라고요? Bill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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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telling you I like you I like you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Bill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Bills eyes are telling me Bills eyes are telling me Bills eyes are telling me Can see you The exact lastDOG too Dism ded kh across my head Bills går and they say 아니 데이 오케이 또 하나인지 여럿인지 또 물어봐야 돼 재우야? 응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럼 뭐야? 데이 뭐야? 히시 이시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히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있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이 작아진다 하고 있네 결국 그것들이 작아진다 눈 한 개가 작아지는 거야 여러 개 작아지는 거야 여러 개 작아지는 거야 두 개잖아 눈, 사람, 눈이 어? 잇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지금? 깜짝이야 우투 뭘 배웠는지 이게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궁금한 거 여기에 흰은 뭐 대셔왔어요? 흰 통 그러면 여기에 흰 쓰는 두 개의 눈 눈 눈 해야 되겠죠 좋습니까? 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흰 눈 흰 눈 흰 눈 Cheving me I don't I don't like you besides I telling me I don't like you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에 히스는 뭐 대신 왔어요?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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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서? 그렇습니까? 음? 잠깐만 그래서 뭐라고요? 히스 아이스 어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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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음 문장 톰? 톰? oh 톰? 톰? 톰 Ei 톰이 톰가이 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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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이 눈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립스? 립스는 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는? 아이템이브는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다가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는 아니죠. 립스도 아이스라이브? 광regon Creery еOne,alt bringt 수Kevin 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가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의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가 아이스라이브는 아이스라이브가 아이스라이브가 Was never but used to Körper in atight cushion 그게 뭐다네?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 있는데 하다씨 넌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주소를 골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면 B동선지 하다씨인지 양념씨인지 묻는 거고요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남자 한 명인가? 여자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 갠가?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누가 입술들은 뭐한다 거짓말 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들어졌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하다씨 하다씨? 양념씨 아니에요 양념씨? 양념씨 여기 양념씨 안 보여요 양념씨 안 보이십니까? 네가 눈이 거짓말 할 수 없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프린트 오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